이렇게 잔인한 동물에게 이렇게 잔인한 일이 또 있을까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일본과 극료로 동물의 동물에 진해, 심장,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더 많이 누군가가 있는지, 여러 사람들을 위원합니다 이는 그의 히어로, 이는 그의 히어로. 거짓말 이예요. 그리고 그의 히어로. 내가 미지 못하다고 하던 거지, 이는 개인의 히어로. 그를 안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쉽게 포기하는 것. 그러면, 저기에서 개를 산다고 하더라, 저기에서 뭐 개를 갖다 주면... 진짜... 진짜 미지날들. 찌가 40년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인간이 공룡이 지났어요. 이건 다 알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물어봐요. 손실수 심화? 왜 몇장? 아니, 아빠 있는데 이거 너무 귀엽잖아. 따지면 물을 수 있어. 그래, 소화로 그중에 뭐지니까요. 송구식 중으로 다 이제 요리하는 것 봐서 일부러 시살이 넘겨. 개고침 다 없어진다고. 소비자한테 갈 거 아니에요. 소비자가 그러면 돈을 주고 분명히 먹고 좋다고 원교 회복했다고 하겠죠. 필요한 지연을 안고 바로 가고 바로 가고 가장 빠른 속도를 가장 빠른 속도를 아름다운 이 시대가 3, 2, 3, 2, 3,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이거 네 유행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완화가 타다리에서 모자라 오마이갱으로 삼자로! 이게 뭐 어떻게 이게? 어? 어? 아아,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니, 다량은 14만 원, 14만 원이었지? 아, 차가워! 이래!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